2002년 9월 26일 대구 와룡산 길식에서 아이들의 유골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유골 발견 소식에 인근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골과 함께 나온 것은 어린아이들의 옷가지와 신발들. 이 유골들은 11년 전 실종된 5명의 개구리 소년들입니다. 정식아! 정식아! 1991년 3월 도롱용 알을 잡겠다며 와룡산으로 간 소년들은 중적을 감췄고 그날 이후 부모들은 전국 방방 곳곳으로 자식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당시 너무 허탈했죠. 바로 코앞에 그렇게 아이들이 있는데도 11년 반 동안 그냥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어디 살아있지 않을까 부모들은 기대를 했었는데 그 광경을 보고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죠.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개구리 소년 사건. 그 후로 31년이 지난 지금 개구리 소년들에 대한 제보들이 들려왔습니다. 개구리 소년이 3일 안쪽일 거예요. 애들 4명이 경직된 상태로 그 사람 잡혀 있었고 그 사람이 이제 칼을 꺼내면서 죽인다고 그랬고 일반적인 성인이라고 볼 수는 없었고 너무 작았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거기 아 내가 봤던 게 그 아이들이었구나. 와룡산에서 내려오지 못한 개구리 소년들. 그날의 진실은 무엇일까? 지난 1991년에 발생한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올해로 개구리 소년들의 유고를 발굴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또 최초 사건이 발생한 지는 벌써 31년째 접어들었는데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소년들의 정확한 사이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살해당했지만 범인이 누군지는 모른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하지만 타살이 아니라 산에서 조난 당해 죽음에 이른 것이라는 주장이 최근 다시 제기되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31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는 이 사건의 진실에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 저희는 여러 추측과 가설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개구리 소년들이 타살됐다는 잠정 결론이 나왔습니다. 법의학팀은 발굴된 유골들에 대한 6주간의 조사 내용을 정합한 결과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지난 2002년 개구리 소년들의 유골 발견 후 법의학팀은 사인을 타살로 추정했습니다. 두개골의 손상 흔히 그 근거였습니다. 3구 이상의 두개골에 있는 소견은 인위적으로 생긴 것이며 생긴 시기는 사망 당시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아이들이 타살당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철원, 김종식, 김영규 군의 두개골에는 크기와 깊이가 다른 여러 손상흔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왜 이런 손상이 생긴 것일까? 경찰은 손상흔과 일치하는 도구를 찾는 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규격품부터 개인이 만든 비규격품까지 다양한 도구가 실험 대상에 올랐습니다. 유사한 물품은 취급은 없어. 약 2,300여 곳을 다니면서. 2,300여 곳이요? 네. 수집을, 유사한 물건을 수집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실험을 해보고. 그냥 콕 찍히네, 그냥. 하지만 경찰은 두개골 손상흔과 같은 흔적을 내는 도구를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오늘 의외로 또 실망스러운 답별밖에 못하겠습니다. 제들이 발사체를 직접 실험해 본 결과 두개골의 손상흔하고는 일치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개구리 소년 사건의 구체적인 범행 도구를 지목하는 내용의 글이 한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그 글에 따르면 소년들 두개골의 손상흔과 비슷한 흔적을 내는 도구는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공구입니다. 버니어 캘리퍼스란 길이나 높이, 너비 등 기계 등의 수치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자의 일종입니다. 기계를 다루는 산업 현장에서 주로 쓰입니다. 두개의 뾰족한 금속다리가 달려있습니다. 작성자의 주장에 따르면 와룡산에서 불량한 학생들이 본들을 흡입하고 있었는데 산에 오른 소년들이 우연히 이 광경을 목격한 것. 이윽고 불량 학생들은 소년들을 발견하고 비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버니어 캘리퍼스로 개구리 소년들을 해쳤다는 겁니다. 이 가설은 많은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으며 화제가 됐는데요. 과연 근거가 있는 걸까? 글의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우리는 91년 개구리 소년 사건 당시 와룡산 인근 학교를 다녔던 사람을 수소문에 만났습니다. 전체에 사실 학교가 많지 않거든요. 저도 짐작에 보면 본들을 그 당시 유행했던 걸로 저도 기억은 하고 있고요. 그 당시 보면 봉지에 본들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 질이 안 좋게 놀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노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뭐 가스 빨고 본드 빨고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들이. 저는 지금. 개구리 소년들과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다는 민규 씨. 그는 당시 불량배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을 들려줬습니다. 개구리 소년이 3일 안쪽일 거예요. 저희 반 친구들 5명이랑 탄피를 죽어 갔었어요. 방과 후 와룡산으로 놀러갔던 민규 씨와 친구들. 그곳에서 놀다가 어떤 수상한 남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남자는 칼을 꺼내 들고 민규 씨와 친구들 5명을 위협했다고 합니다. 칼로도 다시 위협을 받고. 조금 얼차례 비슷하게 좀 받고. 그리고 한 분만 더 자기 눈에 보이면 죽여버린다고. 며칠 시간이 있으니까 도망가라 그래서. 정말 혼미백산하게 도망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본드드나 한각째로 현명 상태였던 것 같아요. 눈 자체가 자른 기회가 나지만 그 당시에 눈을 봤을 때. 정상적인 사람 아니었습니다. 개구리 소년 실종 소식을 듣고 민규 씨는 그 남자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개구리 소년 사건이 터지고 그 다음날 저희 학교에서. 제가 했던 말이 딱 기억나는 게. 친구들한테 와 큰일 날 뻔했다. 장관상 우리가 될 뻔했다. 이런 말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냥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연관성이 있다고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당시 와룡산 인근에서 버니어 캘리퍼스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그 글에선 공업 및 기술고등학교 학생들을 언급합니다. 와룡산 인근에는 고등학교 5곳이 있습니다. 91년 사건 당시에 개교하지 않았던 학교들을 제외하고. 와룡산에서 가장 가까운 한 공업고등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 학생들이 버니어 캘리퍼스를 사용했을까. 학교 관계자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기술이 버니어 캘리퍼스. 그거를 쓰는 데가. 비익도 막혔어요. 여기 그때 개교단 제외는 전주화 개념이라고. 네. 하곤하고 있었어요. 와룡산 제외가. 제일 가깝다고 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아**고. 뭐 일환학생을 쓴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때 그 당시에 이 학교를 다닀던 학생들도 해당 학교는 기계과가 없어서 버니어 캘리퍼스를 쓰지 않는다는 입장. 와룡산 주변에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어서 버니어 캘리퍼스가 많이 사용됐을 것입니다. 소년들이 실종된 후 경찰은 마을 인금부터 시작해 대구 전 지역으로 탐문 수사를 해왔습니다. 특히 와룡산 인근의 중고등학교 자퇴생들을 포함해 공업단지 종업원들까지 일일이 탐문했지만 단서가 될 만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글 작성자가 사건의 흉기라고 주장한 버니어 캘리퍼스는 과연 두개골의 손상은과 일치할까. 우리는 법의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두개골 모형에 지점토를 바른 후 버니어 캘리퍼스를 내리쳐 두개골 모형에 생긴 흔적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법의학자들은 소년들 두개골의 손상은 사진과 실험 결과를 비교해 그 유사성을 살펴봤습니다. 사이즈는 일단 이게 맞아 보이고요. 사이즈는 1에서 2mm 정도 되고 길이는 5mm 정도 안팎으로. 사진과 기록이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그나마 가장 유사한 것은 오늘 실험한 것에서는 놀랍게도 버니어 캘리퍼스. 버니어 캘리퍼스로 내리친 흔적이 두개골의 손상은과 유사성을 띠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년들의 두개골에 난 이런 손상 흔히 도고이한 외력으로 생겼을 것이라는 추정하에 타살로 생각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골 발견 당시부터 개구리 소년들은 타살이 아니라 자연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근거로 소년들이 자연사했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개구리 소년들이 실종됐던 해발고도 300m의 와룡산. 소년들의 유골은 와룡산의 동쪽 능선에서 발견됐습니다. 대구 성소국민학교 5명의 어린이들이 집을 나간 지 이제 8개월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산문 수사를 비롯해 외딴 섬을 수색하는 등 경찰은 그동안 들어온 250여 건이 넘는... 많이 의심하는 아동이 있으면 즉각 그 자리에서 인근 전화를 이용해가지고 경찰관서에 신고를 해주면 수사를 하기 상당히 좋겠습니다. 소년들 실종 당시 대구경찰청 강력과장으로 수사 계획 및 지휘를 했던 김영규 씨. 소년들 유골이 발견된 후 20년 그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조금 하지 싶은데. 대발둑이 있는 조포부인 아들이 우차랑이하고 유골이 다 이어서 발견되었어요. 대발둑 앞에 이어서 막 유골을 발견되었어요. 산비탈길에 골짜기처럼 들어가 있는 이곳에 소년들이 묻혀 있었습니다. 소년들이 있던 곳은 너비 3.2미터에 깊이 1.2미터인 움푹 파인 계곡이었습니다. 이곳에 다섯 소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성인들도 산에서는 아차하면 길 방향을 잃습니다. 충분히 애들이 길 방향을 잃어가지고 이리 왔고 또 축구하기 때문에 같이 체온을 서로 보존하기 위해서 서로 엉꼈지 않았는가. 저희 현재 상태로 봤을 때 같이 있고 이런 경우를 봐서는 저 체온사 쪽이 가장 타당한 결론이 아닌가. 이런 글을 추정합니다. 그 당시에 아들이 만약 자연사 같으면 얼어 죽었다 동사되고 그냥 이런 것 같으면 왜 안 보이요? 답이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이야. 그따구 경제 처음부터 모르겠지. 지금까지 거지라 자연사로 모르거든요. 그게 무슨 놈은 경찰이겠지. 유골 발견 직후 경찰은 사인을 저체온증으로 인한 자연사로 추정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김영규 전 대구경찰청 강력과장은 소년들의 사인을 저체온증에 의한 자연사라고 지금도 주장합니다. 왜 여기서 스톱했느냐. 그쵸. 와령산 이 골짜기. 비가 오면 폭포가 떨어진 이 움벅진 곳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묻히는 거는 우에서 떠내려는 퇴장물에 의해가지고 묻히는 기입니다. 범인들이 우리 갖다 묻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여기 와가 모이까. 왜 여기 한국 내에서 죽었겠습니까. 그날 비가 와가지고 집으로 갈라 하다가 뭔가가 피하려고 여기다가 한 개 들어가 죽었습니다. 다 설명을 하고 있어. 김영규 씨 주장에 따르면 와령산에 올랐던 소년들이 길을 잃은 상황에서 산속 비바람과 추위에 저체온증을 견디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종 당일 날씨는 어땠을까.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2.3도. 다음날 새벽엔 체감온도가 영상 1.6도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당일 3월 26일에는 오후 6시 20분부터 비가 시작이 됐는데요. 오후 9시까지 2.8mm, 또 오후 9시부터 27일 자정까지 3mm로 3월 26일에는 총 강수량이 5.8mm 정도 되거든요. 2.8mm 정도 내렸을 때 땅에 물이 약간 고일 정도의 그 정도 지면 상태를 보였다고 간직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옷도 충분히 젖을 정도의 양이고 땅에 물도 기본적으로 약간 고임이 보일 정도의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녁부터 비가 오고 기온도 내려가 어린아이들이 밤새도록 산에 있었다면 추위에 떨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월이면 해가 한 5시에서 6시 사이에 아마 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더더욱 아이들은 해가 지는 상황 자체도 좀 불안하게 느꼈을 것이고 그래서 평소에 알고 있는 길조차도 조금 약간 낯설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더 역할을 하는 친구가 그 길을 약간 헤매게 되면 그러면 분명히 이제 그 친구는 좀 많이 당황을 하게 될 것이고 많이 불안해질 것이고 또 그 안에서 그 다른 친구들을 책임져야 된다는 책임감도 있을 것이고 부담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년들의 유류품에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요. 영규 군의 옷소매가 묶인 상태였습니다. 네,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 안에 뭐죠? 영규 군의 옷소. 두 볼입니다. 두 볼. 저 차원 현상이 일어나면 제일 끝부분이 제일 싫어합니다. 손발이 제일 머리하고 손발이 제일 싫어. 감당을 못해. 그렇게 돼. 막 추리등 입어든가 우선 발목도 감아봤고 고기 저 차원 현상 생활 반 첫째라. 저 차원 사라면 소년들 두개골의 크고 작은 손상언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게 내렸지만 떨어지지 못할 건데 크게 다르고 이것도 형태가 그렇게 국과수에서 여기에 부합되는 공군이 하나도 없다고 하죠. 이런 게 아들마다 다 다르겠네. 다 다르게 나오는 게 모서리가 날카로운 돌들이 비바람에 휘몰아치면서 소년들의 두개골에 손상을 입혔다는 겁니다. 법의학자들은 돌에 의한 손상은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 현명을 확대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아주 엣지가 날카롭잖아요. 가장자리가. 이와 같은 날카로움은 인공주로 만든 칼이나 뭐 끌이나 이런 거 아니면 없잖아요. 그래서 흉기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10대 초반에 청소년의 두개골이라고 해도 그 강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그 두개골이 깨질 정도의 외력이 가해졌다면 누군가 일부러 힘을 주어서 외력이 가해졌을 때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어떤 자연적인 물체들이 바람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 자연처럼 움직이는 과정에서 가해졌을 법한 외력의 크기로는 그런 손상이 어렵지 않을까. 소년들의 정확한 사이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황. 산으로 놀러간 소년들이 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산으로 놀러간 소년들이 산으로 돌아갈 수 없었는지 그 이유는 한글자막 by 한효정